팟ik 우리 너를 가 울려 퍼지게 모든 게 새로운 것 같아 새로운 것 같아 다른 것 같아 너 때문인 것 같아 나쁜 생각들은 다 없어져 너로 내 머릿속을 채워줘 채워줘 잠시만 키홍킹 먼저 하나 볼까요? 네 저거. 아 힌트. 뭔지 몰라? 이제 좀 힌트 당겨주면 되지 않나요? 네. 아니야. 이거 모르겠어? 아닌데. 시원하다! 이거 함 다 알지? 또한 숨이 없어 넌 거짓는 못하겠지만 머무러 조만 가는데 난 단지 다 한 것 같아요. 네. 저쪽으로 컨셉이나 컨셉 한번 해주세요. 그냥 일단 First day. 첫날. 영재 계속 전복 맛있다고 해서 전복 좋아요. 진짜 맛있어. 팔로우 세 개랑 사이 두 개. 그리고 밥 먹고 저희는 흰숲 같지? 맞지? 응? 맞지? 숲. 붉은, 붉은, 붉은 오름 자연이야. 이거 영잼 만든, 영잼 만든 페이지. 제가 찍어준 인생샷. 그리고 제가 만든 페이지. 연재가 찍어준 인생샷. 예. 진짜 의심 다 그거네. 무조건 의심샷. 그리고 그냥 영재 사진. 그리고 첫날. 신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이제 밤 밤 가는 거예요. 응. 도착해서 저희는 옷 옷 같은 거 만들고 네. 네 거 어디 있어? 네 거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영재 거. 고기 안 고. 그리고 주문지 날. 저기 포스 사진이랑. 눈을 뜰 수가 없다. 미러 앤 그거 하러 갔죠? 낚시. 피싱. 이거 다 같이 써진다. 이렇게 일단. 응. 되게 많이 만들었네. 너무. 빨리빨리 만드는. 너무. 찍고 싶다. 지금까지 저희. 뭐. 찍으면서. 네. 이번에 우리 뭔가 새로운 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되게. 진짜 평소 촬영과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뭔가 되게 편하게.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또 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래밍도 하고. 같이 뭔가. 소통. 뭔가 소통할 수.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해야만. 여러분들에게 뭘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아무래도 좀. 열심히 했고. 여러분들은 재밌게 봐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하면서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저희는 힐링 정말. 네.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별로. 일하러 온 것 같진 않았어요. 촬영을 한다는 것 같진 생각. 같다고 생각은 못 해봤어요. 너무 그냥. 맞아요. 여행을 지금. 재밌게 잘 하다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맛있는 거 맨날 먹고. 재밌는 거 하고. 신기한 것도 하고. 낚시. 낚시. 낚시 재밌었어요. 낚시 재밌었어요. 저희는 재밌게 촬영했으니까. 재밌게 촬영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혼란스러워. 머리가 아파 지쳐 가면. 넌 모든 나쁨을 다 가져가고 해. 다진 상처 넌 물어가 너의 손길에. 내 앞만 보고 달려와서. 현실에 부딪힐 때. 네가 내 길이. 앞으로 저희 남은 투어 열심히 하면서. 건강하게 투어 돌고.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기 위해. 또 뭔가 많이 준비해서. 또 투어가 끝나면 아마 나오겠죠. 저에게 또. 어차피 우리 지금 투어 하면서도. 뭔가 해요. 뭔가 계속 하고 있겠지.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래도 만들고. 이것저것도 하고. 그냥 듣고 싶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아가새 들려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듣고 싶어서 만드는 거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건강하게 열심히 투어 잘 돌고 올 테니까. 보러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꼭 많이 보러 오세요.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해주세요. 또 봐요. 또 봐요. 바이.